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꿈과 환상이 담긴 좌충우돌 이야기다. 어? 게인아, 배고파? 어, 나 다이어트 하는 중거든. 몸매를 타고 나는 거야. 나 봐, 먹으면 살 안 찌른 거야. 야, 그거 내 과자 아니야? 맞는데? 내 사물함에 있다고 왜 네가 먹어? 알렉스 이사람님께서 학교에 있는 건 뭐든지 다 써도 된다고 하셨거든. 아, 이것도 내까? 이것도 내까? 안 가진랜다. 야, 진짜! 어? 왜 종류였을까? 너 가랑이 사이에 기고 싶니? 아, 게인아, 참아. 아, 진짜 옛재로는 좀비가 좀 마음을 못쓰고 있는데 뭐야. 이렇다 종류였을까, 까먹어, 통화탄. 자, 학생들, 자기 국당 안 되세요. 기찬이 형, 조회 국당하고 채울게요. 아, 아침 안 먹어서 예민하니까 빨리 주세요. 발가락 쌤, 이거 드세요. 어, 빵이네. 네이스. 네이스, 이거 하나 드세요. 고마워, 보건이. 아, 저도 아침을 안 먹었는데, 저도 좀 챙겨주고 그러세요, 보건 쌤. 라박 꼬르륵. 여시나 드세요. 아침부터 엿 먹으라고 하라고. 저는요? 보건 쌤, 제 거는 없냐구. I'm hungry too. 어이구 쌤. 이거라도 좀 드시겠습니까? 아, 정말요? 네, 네, 네. 감사해요. 저 달달한 거 완전 좋아한다구. 어이,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, 제가 갖고 있는 비트 190만 9천 원 중에서 아마 100원만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, 아, 시워. 그렇게 하라구. 어, 진짜입니까? 아, 진짜 착하네, 구구 쌤. 아, 왜 이렇게 잘 안 까지지? 어이, 잘 안 까집니까? 이걸 제가 열어드리고, 제 빚에서 50원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, 아, 그렇게 하라구. 어, 진짜 착하네, 구구 쌤. 감사합니다. 절 까드리기를, 저. 아, 이 멍청한 구구 쌤. 아, 원더구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가 터져서야. 그치, 발가락 쌤. 아니, 지처럼 힘 쎄고 광인난 여자가 토 오 났쭈? 아, 이렇게 힘만 세서 어디다 써요? 너 둘 접을 때 쓸 거예요. 에, 에, 수인데. 아, 너? 살려줘요! 발가락 쌤. 지한테도 벗어날 수 없어유. 에, 에, 에. 뭐? 뭐요? 저 여자도 짐승이요? 아니, 대표님. 속마음은 속으로만 얘기하라면서요 야 이 학교는 무슨 초능력 외계인도 있고 괴력 짐승도 있고 그뿐이게요 웜더구구도 있어요 다이나믹 켜 아주 잠깐 요거 요거 돈 내겠는디? 아우 다음들이 데이트 신청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아우 여기가 어디냐고 야 뭐야 방실해 마봉식 대표님 군부대로 데리고 왔습니다요 저리가 아주 빨라 자 가서 이거 잔뜩 먹고 있으라고 감사합니다요 뭐하실 건데요 야 조용히 해 뭐게 뭐야 우리 마봉식 대표님이 생각 있으셔도 볼 거 아니야 시키는대로 잘 따라 알았어 감사합니다요 아우 아하하하 하하하하 어머 이렇게 차시 뭉쳐있으니까 그림이 웃기긴 하네요 하하하하 지 배고프니까 용건란 딱 말이유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서 불렀다 원더국어 초능력 2개인 대력의 박홍주쌤 셋이 힘을 합쳐서 히어로 군단이 돼보는겨 히어로 군단이요? 저희가 왜요? 여러분이 가진 아주 그 특별한 능력을 좋은 데다 쓰는 거지 와우 좋은 곳이요? 그러면은 위기에 처한 선량한 사람들 구해주는 그런 거요? 아 그려 역시 선생이라 다르구먼 와 저 너무 좋다고 지는 싫은디유 맥기니 부패 제공 하고싶 하하 전 관심 없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니 학교에서 초능력 쓰면 퇴학이잖요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아? 초능력 정정당당하게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? 그래 게인아 우리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니 얼마나 가능하냐구 잠시후 이야 완벽하다 완벽여 이 조합이는 방실이보다 상품성은 있겄는디? 히어로 군단으로 5천억 벌어보자 자 그러면은 호주 한 번씩 취해봐 호주? 허허 원더 구글하글 날씨 좋다 땡땡 구이 치 아주 이득이야 아니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? 이 드럼 탈칵 탈칵 내 맘속에 저장이여 아하하하하하 박홍규 쌤은 3초음에 나오는 프로틴 괴물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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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프로틴 좋네 아이 박홍규 쌤은 이제 프로틴 박이요 어때요? 그 프로틴 박 아이 뭔가 이 회 차차 관계고 좋네유 이거 이거 좋겠네요 하하하하 자 그럼 히어로 이름을 원더구구는 됐고 게이니는 개시니께 계란후라이 어때요? 아 구야야 아 그럼 꼭 개춘할망은 어때요? 아 구야야 아이 그럼 뭐여 아니 개춘할망이랑 계란후라이 중에 그냥 무조건 정해 으악 아 그럼 아 그럼 더 귀여운 계란후라이 할게요 헤헤헤 그려 계란후라이가 그냥 맛있어 보이는 이름이네 아유 좋아요 이 프로틴 박 계란후라이 원더구구 이 셋이 합쳐 급벤져스요 급벤져스? 급벤져스?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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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벤져스 출발 오케이 오케이 급벤져스 멋있어요 아 배고파 아 왜 이렇게 배고픈거야 이거 아 방금 밥 드셨는데요 하하하하 역시 총파 넘버원이십니다 네 넘버원이십니다 어? 형님 저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놈 있지라 뭐야 음식물 쓰레기 다 버렸다 야야야 빨리 오지나 야 야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1m나 버려 아니 왜 그러세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에이씨 너 똥인거 안다고 고마워 왓 야 안되겠다 잠시해 밥들 먹여 음식물 쓰레기 먹여 으악 으악 안 해주세요 그만두지 못해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걸 용서하지 못한다고 음식물을 남기는 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도안을 줘야겠죠 그래요 우리가 물리치자구요 아아 으응 아허아 아허아 으아아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악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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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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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이런게 이시데가 원하는 진병아 직사여 아 구구 쌤 아니 원더구구 완전 멋있어요 나 좀 멋있었냐구 아이고 비리비리해서 못뒤을까 했더니만 좀 하네요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구구 오랜만이야 아 진짜 당신 스토커 뭐해? 나랑 헤어지고 잘 지냈어? 난 너랑 헤어지고 밥도 잘 못먹고 힘들게 지냈는데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진짜 웃겨 아니 사귄적도 없는데 헤어지게 뭘 헤어져요? 이 사람 이거 이거 나한테 근데 내장 파괴당했던 놈 아니요? 이 사람이 쫓아다닌다도 그랬어? 스토커? 구구 사람들한테 나 스토커라 그랬어? 이 사람 내 몸으로 뒀다간 내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알았다고?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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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더 더 더 더 더 세게 밟아 더 자극적으로 좋아 좋아 야 이거 봐 대박이야 아 나의 히어로 으응 대박이다 진짜 진짜 카리스마 있어 야 우리 팬사인에 가자 우리 손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팬사인에 가고싶어 얼른 더 해드려 손님들 지금 너무 차서 너무 차서 많이 많이 더 크게 글씨도 또 박수 야 깡달아 막인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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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가세요 아 네 여기 어 그때 그 친구 맞아요?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괜찮아요 언니들이 구해주신 덕분에 저 진짜 괜찮아요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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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전 이거 언니 간식 쓰세요 아뇨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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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세요 사진 사진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이야 이게 얼마여? 이거 돈 되는 장사네 박차를 한번 가해 보는 겨 대표님 이게 다 뭐예요? 아 뭐긴 뭐여 이거 급된 조스 굿즈 아뇨 이거 박식이가 학교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다 팔고 있어라 아 이따구 애들한테 어떻게 팔아요 크루트 연습하면서 팔면 되지? 어 찡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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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지금 나갔다 올테니까 나 다 팔고 있어 아 아 나 태국 상수랑 약속했어 아 쟤 아 이거 어떡해 나 찡패 죽겠네 어 짜라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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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벤처스야 짜라짜라짜라 짜라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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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빠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 방실아 왜 저거 팔았냐 아 이거 다 팔았어 이거 이야 아이 방실이 장사수 안에 있네 아이 좋아 좋아 돈 그래 그래 이야 역시 이 돈이 손을 부르는겨 짜라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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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지 화장 잘 먹었지? 어휴 모든 잘 먹네요 잠시만 잠시만 어 잠시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없는 거예요 에이 그만큼 저희가 일을 잘했다는 뜻이죠 정말 뿌듯해 구급해 시끄러워 짜증나 죽겄는데 속도 모르고 왜 짜증이나요? 완전 탱탱크 제 초능력으로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다니 너무 뿌듯해요 쌤들 땡 땡 기분이 좋네요 지 프로틴박이 소고기 3인분 아니요 아니요 또 3마리 쏠테니께 나가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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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생각만 하고 에이 이러다가 프로틴박 밥값도 못 땡기겄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아 날씨 꼬리꼬리 한게 좋네 의선자로 가득한 수상 다시 뒤집어 없겠시다 뭐야 이거 나 똥이야 아 재수가 없을라니까 똥이 보이네 똥 밟으면 재수 좋은거야 살인마 봐오 역시 발길질이 남다르네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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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뭐야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자네 나랑 일 한번 안해볼쇼 왓 원더고구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었지 내가 복수할 기회를 주지 그러니까 나보고 사람을 죽이는 시구를 하라 깔끔하게 해결하면 내가 봉엔터 엔터 지분 십포를 주지 난 그런거 필요없어 원더고구한테 복숭만 할 수 있다며 흐흐흐흐 흐흐흐흐 으흐흐흐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만원이요 아 이게 오늘은 신인들을 구해서 기분이 좋아 좋아요 좋아요 랄랄랄랄라 계산하시라고 계산 사장님 계산해주세요 계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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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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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o кто 당신 혹시 살인마나 봐오? 아니거든 맞는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르군 가만두지 않겠다고 급벤져스의 약점 알려줄 텐 게 위급상황이에요 이 계란후라이는 땡배망이란 자기 유행어를 말하면 아주 신나가지고 정신줄을 놓을 것이에요 원더구구는 파장을 지우려고 하면 발작을 할 것이고 죽고 있냐? 듣고 있으면 리액션을 해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큰일 나지 아주 신나게 말할 거 아니야 다 먹고 있다 잘하고 있네 그리고 프로틴박은 별거 없어? 그냥 먹을 걸로 유인합니다 힘을 합쳐서 살인마 마을을 물리치자고 줘요 이 클렌징 티슈로 화장을 다 지워줄게 자皇*** 내가 가만히 Auchin 땡배망 큐리치 잊었지만 유행어 상상한 거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땡배망 큐리치 이거 지금 뭐하는 걸 해요 어! 너 이거 이거! 내가 내 일당을 파괴해버릴란게! 아휴, 근데 짜장면이 있네? 아, 짜장면이... 짜장면이 너무 쇼! 역시 땡배만큼 있었어! 계란후라이! 가만있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! 사람이 지금 무사할 줄 알아? 원더구구 2번은 안 당해! 자, 간다! 원더구구! 급벤져스라니! 야, 개인이 멋있지 않냐? 참, 그런 놈이 방실이한테 넘어가냐? 아니거든!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야, 솔직히 말해. 우리 둘 뿐이잖아. 너 방실이한테 넘어갔지? 조금? 야, 나도 솔직히 말해줄까? 나도 솔직히 방실이한테 흔들렸어! 아, 부실이가 이 아프긴 아프. 아, 진짜 귀엽잖아. 야, 너, 개인이한테 말하면 죽는다? 너도 개인이한테 말하면 죽는다! 당연하지! 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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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져? 불이까지 좀 이리! 뭐야? 뭐야? 죽으세요? 주단님! 주단님! 왜 이러세요? 예, 일 끝났습니다. 깔끔하게 처리했으니 오시더만 하면 됩니다. 주단님! 너네! 구독과 좋아요 눌러봐. 첫 점 없을걸? 왜냐면 내가 급식원 학교를 없애버릴거거든. 아, 또 누굴 죽이러 가볼까? 몸 좀 풀어야 되는데. 다시 deg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